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? 이건 김노랑씨가 한거야? 고미여우가 한거야? 여우가 한거야? 꼬미가 그랬어? 쪼꼬미가 솜솜이가 제일 아끼는 책인데? 다 찢어버리면 솜이 울 것 같은데? 어떡하냐? 이거 솜이가 진짜 아끼는 좋아하는 책 재치하면 어떡해? 어머 세상에 쪼꼬미가 한거 맞어? 여우가 지금 더 찢고 왔는데 있는데? 무엇이 우리 여우를 저렇게 화나게 만든거지? 아니 갑자기 책을 왜 찢은거야? 이유가 있을거 아냐? 나이가 몇갠데 아직도 책을 찢어먹어요 빨리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 못했습니다 김여우 김여우 잘 모르는데 더 화내고 있는데 더 화내고 있는데? 더 화내고 있는데? 더 화내고 있는데? 혼난다고 더 화내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는 반성하는 시발의 자세냐 이게 지금 배고프다고 시발한거 같은데? 아 배고프다고 여우 정신차려 여우야 여우 배고파? 배고파서 그런거였구나 아 배고파서 그런거였구나 공복이 이렇게 무서운거였구나 여우야 정신차려 여우야 정신차려 여우여우 배고파? 배고파서 금융치료만에 빨리 밥치료해 지금 좀 내가 미쳐가고 있어 여우 밥줄까? 미쳐가는 여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밥치료 밖에 없구만 고기 안 먹는데? 내가 주면 안 먹을까? 고기 고기 안 먹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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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네 고미 탱이 여우 소미네 고미탱이 여우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시바 고기 구독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